1. 가루타를 가봅시다 가루타를 가봅시다 이렇게 가자 스킬이 없네 에이 스킬이 없으니 꽤 대충 스킬이 없네 뭔가 좀 그런 느낌 의지 있나? 아 의지 없네 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? 지급인데? 일단 모자를 안받긴 했는데 대박? 아 됐다 아 깔끔하게 또 클리어 됐고 모자 안받는 센스가 어마무시했군요 아 아닙니다 3형님 별풍선 1개 감사합니다 뭐 2인 시컨 2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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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인 2인 오오오오오오. 깜짝이야이씨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깜짝이야 오케이 깔끔하게 또 깨끗 마지막 카벨만 남았고니여 어버레도 마다로 이렇게 섞여 그냥 할까요? 그냥 해서 깰 것 같아요 그냥 갑니다 오케이 다 됐구만 아주 깔끔한 클리오였어 케르타 클리오 하셨습니다 이왕 도는거 노말루타도 해줘야지 오케이 노말루타까지 클리어 했고요 웃음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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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